생일 축하해요. 그래도 챙겨주려는 사람 나밖에 없지? 유리타 교수님이 챙겨주겠지? 드디어 내 손 좀 덜겠네.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. 솔로 탈출 박지상. 있잖아, 형. 형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 곁에 좋은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. 사랑하는 사람, 동료, 그리고 친구들. 형 이제 절대 혼자 아니야. 알았지? 나야말로 오히려 형한테 고마워. 태어나줘서. 형 없었으면 나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? 내가 형 꼭 인간들에게 VTH17 만들어낼게. 내가 누구야? 오글거리지만 올해는 꼭 해봐야겠다. 사... 사랑해, 형. 저녁에 봐. мама, 오빠. 사랑해, 엄마. 아빠. 아멘